이대일이 온 전문가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시장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. 전반적으로 흐름이 다 좋지는 않은데 우리나라 제수가 낙폭이 좀 깊네요. 네, 맞습니다. 사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연휴 기간을 겪었다가 이번 주 처음으로 오픈을 한 흐름인데요. 지난주 미국의 금융시장의 하락국을 우리나라 시장은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여타 아시아 증시보다도 더 낙폭을 키워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연휴 기간 사이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우선 첫 번째로는 신념물 미국 국채금리가 3%를 재차 돌파하면서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. 이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자극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미국의 고용지표는 또 완화된 흐름들을 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긴축적인 스탠스가 이어지면서 달러 강제가 지속이 되고 오늘은 특히 엔화 가치가 20년 만에 최저치 달러당 132엔을 좀 돌파를 하면서 엔화 약세가 심화되는 현상들을 좀 보이면서 오늘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함께 동만 약세되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시가가 고가로 형성되고 지속적으로 바닥을 다지지 못하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은 이번 주 목요일에는 선물 없이 동시만기까지 엮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물도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크게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반면에 지금 미국에서 태국 등 동남아 등의 4개국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관세 2년을 면제하겠다는 발표가 또 이어지면서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기대감이 유의되는 모습이고요.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오늘 장에서 움직이는 그런 섹터들을 보면 태양광 좀 움직이고 있고 여기에 정유주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이쪽으로 좀 쏠려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마감까지 공략할 종목도 혹시 어느 쪽을 좀 봐야 알겠습니까? 네, 뭐 지금 사실 종목을 선정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은 장세임은 분명하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의 흐름들에 의해서 좋았다가 나빴다는 반복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 점에서는 좀 섹터별로 선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오늘 좀 마감 쪽에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볼 만한 종목은 아진 엑스텍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진 엑스텍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장비 제어기라든가 제조용 로봇 제어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사실 오늘 로봇 섹터들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최근 삼성과 현대의 대규모 투자 발표에 따른 로봇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아진 엑스텍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삼성과 로봇 원천 기술 공동 국채 과제를 함께 개발했던 경험이 있는 기업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삼성발 로봇 수조에 대한 기업으로서 좀 충분히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. 오늘은 조정 공면이지만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.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좀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아진 엑스텍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삼성발 로봇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춰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장 한 0.3% 낙폭 기록 중인데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아진 엑스텍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